The Cat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XSFM입니다. P-O-D-E-R-A 살아있는 건더기로 풍부한 식감 케이터링에서 간편식까지 프리미엄 홈스토랑 드림잇 오늘의 첫 번째 사연 김종대씨의 아까 서울에 봄 얘기했는데 집회 많던 시절에 대한 사연입니다. 아이고 또 이런 게 같네요. 집회 사연 또 입이 터지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때는 대학생들은 시위가 일상이고 고등학생들은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에 고통받던 90년대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도봉구까지 장거리 통학을 하던 고등학생이었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유학을 가지게 됐어요? 도봉구에 뭔가 저런 학교가 있겠죠. 특목고라던가 90년대에 특목고 뭐 있어? 왜 없어요? 왜고 말하는 거요? 과고나? 아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정말 은평구에서 도봉구면 꽤 힘들어요. 아이고 저기 뭐 북악산 도로를 타면 또 금방 가죠. 네 근데 또 고등학생들이 뭐 내부순환을 탈 수는 없으니까 그 나이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똥멍청이였습니다. 당시 게스 겟 유즈드 스톰 같은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브랜드가 유행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게 안 나와요? 저 어제 저 백화점 앞에서 게스 하나 보긴 했는데 근데 뭐 예전만큼 많지는 않겠죠? 예전엔 정말 많았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가벼운 주머니 사정에 하나 장만하기도 빠듯한 브랜드들이었고 중고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 시절에 저희 학교에서는 비슷한 체형의 친구들끼리 옷을 돌려입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뭐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뭐 맞는 사이즈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저도 친구의 스톰 청바지를 물물교환하였고 친구는 당시 사은품으로 받은 탄통과 비슷하게 생긴 옷가방에 청바지를 담아주었습니다. 이거야말로 군대용어인데 이거는 너무 딱딱한 군대용어는 아닌 게 설명이 짧으니까요. 애모캔이죠? 그냥 진육면체의 철상자 네 짙은 색깔의 철상자인데 보통은 다른 일로 쓸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탄통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도 탄티만 담습니다. 저는 거기에 라면을 가져가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철가방 같은 용법 네 장거리 통학생이던 저는 야자가 끝나면 지하철 막차 시간이 빠듯했었습니다. 아 지하철로 은평에서 도봉을 갔다고요? 빡세다. 그러면 3호선 타고 옛날 90년대라 했으니까 3호선 타고 시내로 내려가서 4호선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학교가 특정이 되죠. 녹번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은평구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청바지 가든 탄통을 받은 그날을 병장기예요 일종의 병장기 옆에 반드시 있는 물건이니까 90년대의 그 엄혹한 시절에 젊은이가 손에 탄통을 들고 사실 총알을 들고 간다고 간주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지하철 막차 시간에 걸려 독립문역에서 하차하여 버스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뛰어야 했습니다. 탄통을 들고 뛰었어. 사건은 그때의 발생 근데 제가 사실 이게 이 아이템이 고백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이 나요. 어 진짜요? 겟 유스트 겁니다. 아 그게 애초에 옷 가게에서 옷 제조사에서 포장을 해서 줄 때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겟 유스트에서 파는 겁니다. 거긴 뭐 저거인가요? 파는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옷에 딸려나왔던 아이템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때 그런 그 이상한 서브 아이템들을 챙겨주는 게 뭔가 유행 약간 스톰 얘기하셨는데 그 아 스톰 말고 안전지대였지? 그 알약이 들어있는 김가비가? 랜투맨은 예예예예예 그런 걸 줬구나 그러면 그 약통 같은 것도 뭐 주고 아무튼 뭐 그렇게 있었어요? 통을 많이 줬군요? 전 직접 사진 않았고 본 적은 있어요 다만 사건은 그때 발생하였습니다. 허둥지둥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갑자기 전경 한 명이 뛰어가는 저의 옷깃을 부여잡았고 야 이걸 옷깃을 부여잡았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 멱살을 잡았다고 그렇습니다 절대 전경은 옷깃을 부여잡지 않아요 멱 멱살을 잡죠 순식간에 저는 전경 3명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아 서울역에서 시위가 있었나 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게 동네질인데 서울역 쪽에서 집회를 하면 흩어지면 독립문으로 금방 갑니다 그렇죠 금방 뛰어가면 그 당시에는 서울역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독립문역까지 전경이 깔리는 일이 흔했었습니다 저는 저를 구속하고 있는 전경들에게 이것도 일종의 구속이죠 전경들에게 제가 고교생임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나 저 고등학생이에요 전경 그 얼굴에? 구라치지마 보세요 저 교복 입었잖아요 전경 이게 교복이라고? 이게 양복이잖아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손꼽히는 노안이었고 저희 학교 교복은 그 당시에 흔했던 싸구려 재질의 싱글브레스트가 아닌 모식 소재의 다크네이비 더블브레스트로 얼핏 보면 일반 사복처럼 생겼습니다 맞아요 더블브레스트가 뭐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가슴이 두개야? 더블버튼 뭐 이런건가? 보통은 이제 그 그 예복 같은게 더블브레스트죠 위쪽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고 깃이 요렇게 되어있잖아요 그 어디 뭘로 설명해드려야 돼 요거 요런거 요런거 요런게 더블버튼 아니야 그거 그렇죠 더블브레스트 더블버튼이라고 해서 그걸 더블브레스트라고 쓰니까 내가 못 알아보지 왜냐면 그걸 더블브레스트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더블버튼이면 막 같은 자리에 단추가 두개면 어떡해 아니 우리 동네에서 이걸 더블버튼이라고 했다고 그게 그런 뭔가 그 폼이 좀 더 있어 보이죠 더블브레스트가 그런 교복을 하는데들이 있었어요 해군 정복같은 네 맞아요 넥타이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복에 넥타이 들어있는 애들 보면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 95년 제 고등학교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맞다 맞다 부처는 다 그랬나요? 네 거의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네는 거의 없었어요 아 그리고 그 넥타이는 가짜에요 아 그래요? 네 똑딱이에요? 여기다 거는 거였어요 네 그죠 저 보세요 책가방에 고등학교 책 있잖아요 전경 아 이 새끼 그 준비 많이 했네 어디서 구랄 칠라 그래 그 통은 뭐야? 탄통 아니야? 너 안에 뭐 들었어? 사실 그게 할 말은 없습니다 전경들은 탄통을 닮은 까만색 철제통에 무시무시한 것이 든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다 우리 예전에 그 공황사연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엑셀에 찍었더니 막 안에 회로 들어있고 막 아니 이영곤씨였나요? 어 에어포스1을 찍으려고 했으면 네 혼나야 될거에요 탄통을 들고 집회에 있는 데를 뛰어다니면 네 이건 변호사가 와도 아 의심의 여지는 좀 있어요 그죠 김현장에서 오면 집 한 채 값을 요구할 겁니다 네 그 정도면 저 아니에요 이거 옷가방이에요 노안의 정장을 입고 의문의 탄통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전경들의 눈에는 수상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전경이 아니라 아마 다른 시민들도 옆에서 수근수근 했겠죠 그렇죠 이때가 지금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이걸 만약에 지금 이랬다고 생각해보죠 다 찍었죠 네 지금 인스타에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서 탄통남 서대문 탄통남 그럼 이제 또 위키트리에서 받아쓰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탄통남 챌린지 챌린지가 왜 나와 지금 생각하니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탄통을 열어 청바지를 확인시켜주고 책가방을 탈탈 털어 교과서 도시락 등등을 확인시켜주고서야 잡혔던 옷깃을 풀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도시락이 이때는 신분증명이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계절이 약간 추웠던 계절? 그래 보여요 그러면 보온 도시락이 나오는데 보온 도시락은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신분증이죠 그리고 또 여름용 교복은 또 자켓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가을 겨울이었을 텐데 네 그러면 딱 이거는 신분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생도 보온 도시락을 들고 딸랑거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의 집회를 기억을 해보면 정말 심각한 싸움이 아닌 이상 보통 독립문 쪽은 거기서 집회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의 전경들은 널널해요 네 그래서 장난을 칩니다 음 맞아요 그 장면입니다 전경 너 이 시간까지 왜 집에 안 가고 싸더라다냐? 어? 너 양아치야? 저 아니에요 저 야자가 늦게 끝나서 항상 이 시간에 다녀요 전경 새끼 공부 못하게 생겼는데 야자는 무슨 야자야 구라치지 마 그냥 장난치는 거죠 네 나쁜 짓입니다 저 진짜 아니에요 아저씨 저 버스 못 치면 집에 못 가요 보내주세요 이때부터는 전경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경 야 너 너 잘 모르게 생겼는데 춤 좀 춰나? 춤 춰봐 춤추는 거 봐서 내가 보내줄게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춤이라니 이 새끼들 그냥 심심했던 건가 그냥 심심해서 나를 좋게 만드는 것인가 나 아저씨 형 저 진짜 버스 놓치면 안 돼요 택시비도 없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전경 춤추면 보내준다니까 버스를 놓친다는 생각과 모욕감과 자괴감이 겹쳐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전경들은 저를 풀어주었고 깔깔대는 웃음소리와 울분을 뒤로 한 채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저는 다시 뛰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출구 계단을 뛰어올라가던 저는 출입구를 지키고 있던 전경에게 다시 한 번 붙잡혔고 그렇죠 이건 약간 저거 같다 옛날 일본 게임들을 보면 랜덤 인카운터라고 길을 가다 자꾸 몬스터한테 붙잡히는 순간이 있어요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됩니다 몬스터는 나의 멱살을 잡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한다 그리고 설명하고 가죠 다시 돌아가죠 리젠됩니다 그거를 우리 역사에서 전통 동화가 한 번 보여준 게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볼게요 개찰구에서였던 신랑이를 망연자실하게 다시 버려야 했습니다 이상 저에 쫓게 된 얘기였습니다 제 노안이 문제였을까요 제 교복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탄통을 옷가방으로 주던 스톰이 문제였을까요 겟 유즈드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무튼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탄통이 있고요 이런 거 옷가방으로 줬다고? 전경들이 순찰하는 곳은 얌전하게 걸어다녀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사연을 쓰기 시작했는데 춤을 춰보라던 전경들의 행패를 생각하니 그때의 모욕감과 자괴감이 다시 떠오르며 몸소리가 또 쳐지네요 이상 똥멍청이가 겪은 격동의 90년대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00년대 때도 계속 그랬어요 전경들은 일단 본인들이 가혹행위를 많이 당하고 그리고 또 일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집회하는 시민들도 일종의 민원인이잖아요 민원인은 민원인이 아니라 적으로 보라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사람은 상당히 우습게 알죠 그리고 약간 뒤에서 또 갈고 댑니다 야 너 또 뒤진절하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칠게 만들고 저도 이 무렵에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학교 들어가는데 학교가 봉쇄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시비를 걷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또 시비를 잘 안 걸어요 저는 그때 약간 모종 이후로 빡빡 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경도 알 수가 있었어요 키 큰 스킨헤드 이러면 그냥 보냅니다 근데 꼭 조그만 여자분들을 붙잡고 시비를 걸어요 만만해 보인다고 생각하죠 제가 한번 정말 열받아서 싸웠던 게 누구를 붙잡고 이 학교 학생이야? 그럼 교가 불러봐 라고 지랄을 해서 제가 한번 제대로 붙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와 90년대 말인데 근데 또 웃긴 게 사실은 그 대학교 교가는 그 대학생들은 자기는 학교 교가를 다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근데 우리를 구분하려면 교가는 맞아 보통은 대학교 교가는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저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교가를 되게 열심히 부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맞는데 어쨌든 기분이 나쁘다 들켰다 이런 느낌으로 싸운 적도 있었죠 네 지금 세상은 이상하지만 이 정도 세상을 만드는 데에도 꽤 힘들었다 아니 또 근데 한편으로는 이때는 이런 봉쇄가 학교 안으로 경찰이 못 들어오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감히 못 들어왔죠 맞아요 맞아요 학교 명동성당 이런 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막 들어오는 거 아세요? 그렇다면서요 미쳤나 봐 약간 또 꼰대 같은 얘기를 해볼까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어디 전경 새끼들이 학교를 들어와? 우리 도서에서 다 튀어나갔어 야 난리 났었어요 네 이게 정말 꼰대 같은 옛날 얘기인 거고 네 집회 안 하던 사람들도 다 튀어나갔어요 네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전 중학교 때부터 그걸 했던 게 제가 이제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천식 치료로 되게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천식이 좀 심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무슨 되게 아픈 알레르기 주사가 있어요 당시 돈을 한 방에 9천 원짜리 막 이런 거 그걸 맞으러 이제 신촌에 온단 말입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처음 안 거예요 뭐요? 아 신촌 공기는 맵다 그땐 그랬어요 네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난다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밥을 사주는데 오징어 덮밥을 시켰는데 이게 공기도 맵고 덮밥도 맵고 아 죽겠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신촌이 매운 도시라는 인식이 좀 있었죠 중학생이 보기에도 이미 서울은 난장판이었던 거고 그때 그리고 정경들은 계속 그렇게 히히덕거리면서 장난을 쳐댔고 정말 옛날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랬을 때 요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도 집회 정말 많잖아요 옛날만큼 많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보도 안 해주는 건 똑같구나 라는 생각 들고 그래요 아니 그때는 오히려 보도가 많았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다른 방향에서의 보도가 굉장히 많았죠 아 네 그렇죠 깎아내리고 오늘도 불법 시위로 도심을 마비시키고 있는 우리 학생들 맞아요 예전에 한번 욕파시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뭐요 예전에 떳다비 하던 얘기 떳다비라는 용어가 있죠 떳다비 했다고요 언제 98년인가 내가 성대 앞에서 아니다 떳다비가 뭔지 설명하고 가요 아 그렇죠 떳다비라고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도로점거 집회를 하는 게 있었어요 허가받지 않은 도로점거 집회 보통 왜 하냐면 허가는 딴 데다 해놓고 그렇죠 기습적으로 완전 성동격서를 하자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가는 게 되게 웃깁니다 그러면 학생회에서 이제 오늘의 땡 땡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령이 나옵니다 그걸 택틱스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휴 오늘의 땡을 설명할게요 절대 말로 안 하는 거 알아요? 나 이제 이 단어 25년 만에 들어 말로 안 해요 자 오늘의 동선은요 한 다음에 손으로 씁니다 왜 저걸 손으로 써? 이랬는데 아 여기 도청장치가 있을 수가 있다 내가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난 뒤에 갖고 막 야 그럼 13시에 어디 끊아풀 그렇게 땡을 받아갖고 이제 1500에 저기 뭐야 셋이란 뜻입니다 오후 셋이란 뜻입니다 1500에 대학로라고 받은 거에요 대학로를 갔어 근데 떳다비는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학로에 가서 신호가 올 때까지 일반 시민인 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학로 해와역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인 척하는 수백 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되게 얼굴에 저는 운동과입니다 써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신문을 보고 있고 너무 티가 나는 거여서 야 이것도 위험한데? 뭐 이러고 이제 거기서 누가 호루라기를 불면 갑자기 깃발을 들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경찰이 다 알고 있어요 그대로 잡혀갑니다 이거 어떻게 세나 봤는데 나중에 이제 지하철을 안 타고 택시로 한번 이동할 때가 있었어요 한양대 쪽으로인데 택시를 타고 한양대로 가주세요 그러니까 교통방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3차 시위로 한양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다 알고 있구나 서울에 보면서도 나오죠 저들은 정보전에서 이겨요 정보가 얼마나 세냐면 꼭 집회 현장에 가잖아요 떳다비를 해도 그 앞에서 마스크 파는 분들이 미리 와 있어요 그럼요 경찰이 알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다 압니다 심지어 상인분들이 진영도 알아요 그래서 NL 집회인 걸 아시면 민족통일 마스크를 팔아요 도대체 뭐가 보완이 되는 것인가 한 7년 전에 원정 갔는데 응원 도구 원정 응원 도구를 파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갔는데 삼성 걸 팔고 있는 거야 기껏해야 구단 9개밖에 없는데 인지도가 이렇게 낮아서야 정보력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난 광주에 왔는데 아무튼 잡소리를 했습니다 김종대씨 고맙습니다 꼰대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